여러분 안녕하세요. 불의 여신 정의에서 임해군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. 저는 선조님의 아들로서 광해군의 형이자 아픔이 있고 또 서러움도 있는 그런 폭군 역할입니다. 예예, 사실 지금까지 재미를 드리는 역할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악화하고 좀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예,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7월 달에 방송되는 불의 여신 정의,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쌤 표정이야? 지금 갑자기요? 갑자기 쌤 표정하라고 그러셔서 진지하게 이발한 방향으로 왔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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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